한국어 수영 한국어 수영 한국어 수영 위면 구 reaching 휴지 시사 침 없어서 오 침 주추리 더 때려봐 좀 더 넘어오게 더 때려봐 옆으로 넘기지 말고 여기로 넘기지 말고 세게 세게 때려 세게 때려 세게 때려 세게 때려 제일 세게 때리는거야? 낮게 세게 때려봐 괜찮아 넘어가도 돼 괜찮아 그냥 때려봐야지 넘어갈 것 같아서 달리면 앞에 푸싱 맞는단 말이야 때려야지 그렇지 이렇게 때려야돼 미안 미안 괜찮아 이렇게 걸리더라도 때리면 괜찮단 말이야 더 때려 그렇지 맞아 때려 그렇지 계속 때려야돼 그렇게 스윙을 좀 달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짧게 짧게 하더라도 손목 다 넘겨서 때려 나 때려봐 아 때려야되네 넘겨서 계속 때려야돼 때려야돼 나도 뜬단 말이야 근데 때리는 연습 해놔야돼 지금 이렇게 때려야돼 다 때려야되네 와 c 아하이 긴장했어 미안 미안 타이밍을 잡아야되 타이밍을 잡아야되 그리고 타이밍을 쉽게 쥐려 타이밍을ры ops 타이밍을 타이밍을막 타이밍을 사용하기 타이밍이 빠지 깨달으키 타이밍을 얘기하시네 타이밍을ową 타이밍이 안 aveu 타이 Boi 타이밍을 že 힘이 들어가니까 네가 팔이 옆으로 빠지면서 힘을 못 실잖아 힘을 빼고 있다가 진행 쳐야 되나? 조금 어느정도 쥐고 있어야지 쥐고 있다가? 근데 타이밍 맞춰서 앞으로 넣어야 돼 미안 미안 와 빨리 오니까 못 맞추겠다 공을 조금만 더 뒤에서 쳐봐 여기서 여기서 세게 때려 세게 그치 거기서 세게 때려 아이씨 뒤에서 가면 다 되었으니까 뒤에서 세게 아이씨 대박이다 미안 미안 나도 잘 안돼 나도 끝까지 잘 안넘어가 일정하게 보내는게 힘들단 말이야 살짝 좋아 좋아 컴퓨히 다시 때려 스크래키 아우! 으어억! 아아아! 으아! 으아!